전해주세요 이거 이 쿠폰은 오늘 당일 2층에서만 반드시 사야 되세요 2층 토이저러스에서 쿠폰을 구해주시고 바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후원 경로에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LSI 게임기에요 가면라이드하고 드래곤볼입니다 네 LSI 게임기 좋아하시는 분 많죠 요즘에 또 굉장히 목값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천원 시작하겠습니다 천원 두 개 합쳐서요 만원 나왔어요 네? 아 29로 쿠폰? 아까 전에 주지 않았어요? 어 다른 사람이 가져갔나? 못 받았어요? 지금 이제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? 중간에 어디서 없어졌습니까? 아 흥분하다 흥분해 박수 자 양보해주신 분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 경로에 아까 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되게 싸죠? 하나에 2, 3만원씩 할텐데 2만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2만천원 2만 2천 3번 하나 둘 2만 3천 자 기다리면은 밀린다 달려요 2만 5천 2만 5천원 내가 사고 싶다 2만 6천 3번 셀게요 하나 둘 2만 7천 2만 7천 작동은 돈을 내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환불 이런거 안되구요 자 3만원 나왔습니다 3번 셀게요 하나 둘 3만 2천 3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닌텐도 64 기본 세트입니다 안에 하이레조 램팩이 꼽혀져있구요 그 다음에 패드도 있고 안에 알팩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천원 시작할게요 만원 2만 3만 5만 하이레조 팩만 5만원이에요 하이레조 팩만 5만 5만 5천 5만 5천 3번 셀게요 하나 5만 6천 5만 7천 자 3번 셀게요 하나 둘 네 6만원 나왔습니다 3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혹시 페이트 좋아하시는 분 페이트 페이트 네 이거 페이트 오리지널 구로마인드라는데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페이트 페이트 페이트가 뭐에요? 달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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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저 달빠요 달빠요? 저 달빠요 달빠? 머리 머리 어 저 달빠요 네 여자분 페이트 알아요? 주인공 이름이 뭐에요? 신고요 네? 신고? 맞아요? 신호 신호 아 신호 신호 맞아요? 네 그러면 한 주인공이 한 친구뻘에서 두 번째 정도 되면 이름이 뭐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거봐 거봐 몰라 아는 사람 신호 뭐에요? 어 맞아요? 방금 오소리 나왔는데 맞아요? 아 아닌 것 같아 신빙성이 없어 하하하하 여동생 이름 내라고 해봐요 여동생 이름 여동생 이름 아이스 아이스핏 아 가져가 가져가 하하하하 아유 미안해요 자 동킹콩 64 오늘 니테드 64 쪽이 많이 나오네요 자 천원 시작합니다 2천원 5천원 6천원 어? 메모리 팩이 동봉이 되어있다네요 메모리 팩이 없는건가 있는건 모르겠네요 7천원 8천원 만원 세 번 새끼 만천원 만천원 하나 둘 만이천원 만삼천원 만오천원 여기도 나왔어요 만육천원 만팔천 만팔천 하나 둘 7천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3만원 붙어 샀어요 3천원 싸게 사신거 축하드려요 아빠 게임회 아빠 게임회 자 아빠 게임회 니까 다둥이 아빠한테 나 주고 싶어요 자기 자식이 둘 셋 셋 셋 나와 잠깐 나와봐 애가 셋이에요 이해솔 이수민 이채원입니다 딸 아들 딸 아 근데 담배 냄새가 아 애들이 생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자 첫째가 몇 살이에요 열 살입니다 열한 살 순서대로 순서대로 열한 살 여덟 살 한 살 훨씬 빡세게 수협네 진짜 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부러운 거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려요 주세요 럭키스타 PSP 한정판 같은 건데요 네 럭키스타 뭔지 모르겠어요 알죠 네 이것도 천원씩 나갈게요 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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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원 만원 이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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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휴 안되겠는데 아까 만원 했던 사람 누구예요 만원 어 이거 지금 만천원 붙어있거든요 여기에 저 만원에 저 사그라보 물린 의미 없어요 이천원 미안해요 나 이천원 못 받겠더라고요 네 자 풀수2 혼도라 못 받았던 사람 사람이 점점 많아져 양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 이쪽에서 하나 줄게요 저기 모자 쓰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 하나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어 메탈슬러그 풀수2 메탈슬러그 4탄 5탄 네 얼마지는 모르겠는데 천원씩 나갈게요 만원 만원 나왔어요 2만원 나왔습니다 2만천원 2만이천원 2만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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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없었어요 2만6천원 3번 셀게요 하나 둘 3만원 3번 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시간이 시간이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5탄 3만5천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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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지막 이거 아까 싸인칼지 말라고 아까 왔어요 싸인칼지 말라고? 네 싸인칼지 말라고 아이씨 아니 av는 아닌데 어 야 보여주진 않을게요 신호자키 아이 화보집이에요 비싸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는 낙차받은 사람의 특권으로 생각할게요 싸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건 잘 모르겠고 싸게 낙차되면 싸게 드릴거에요 천원 시작합니다 천원 만원 만원 2만원 아직 2만원이 싸요 3번 셀게요 하나 둘 2만5천원 아우 용자 2만6천 2만6천 3번 셀게요 하나 3만원 정말 보고싶은가보다 정말 보고싶은가보다 3만원 나왔습니다 하나 둘 3만천원 3만3천원 3,4 3,5 3,6 3,8 4,5 그만합시다 이거 3천원짜리야 3천원 4,3 그래 정말 보고싶으신 분이네 4,3 3번 셀게요 4,4 4,5 4,6 4,6 3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박스로 박스로 가르쳐주세요 자 블루투스 아답터랑 플스 투 게임 이거 나눔이에요 자 400번 가까이 있는 사람 400번 몇 번이에요? 404번 404번 나왔어요? 40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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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400? 정해주세요 400 자 500번 때 있어요 혹시? 500번까지는 내가 앞에서 표를 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0 없죠? 500 없죠? 네? 표를 못 받았죠? 못 받은 사람 많죠? 그러니까 일찍 오셨으면 받았을 텐데 그러면은 제일 낮은 번호 50 언더 셀러 포함 50 언더 아 손 들었어요? 몇 번? 12번 12번 언더 몇 번? 네? 1번이에요? 101번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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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번이요? 이거 말씀하신거에요? 네네네 아 드려요 드려요 후우 자 세트는 가령 히어로지에요 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네 살짝 열어보시고 매뉴얼 사이에 살짝 뽑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사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00원 시작할게요 2만원 2만원 와우 아 근데 되게 비싼 세톤 게임 중에서는 좀 고가의 시기입니다 2만원 나왔어요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아 아무도 없나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와우 세다 묵직한 한방 그럼 다음은 뭐지? 뭐? 이게 뭐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판이에요 SNK MXX 그 MVS 기판 자 1000원 시작합니다 만원 이거 조금 커요 대형 기판이에요 만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자 그 다음에 300사원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300사원에서 레버 하나는 자민 레버 하나는 크레이지 동탈 303 레버 여기에서 자민 레버는 후원 경매고 크레이지 동탈 레버는 303 그 그냥 적응을 나눔을 할거에요 네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일단은 삼덕사 경매 그 자민 레버 아까 자민 레버 왔다 갔었는데 그 일반인들 사이에 껴가지고 치트키 쓰고 상품 받아가셨죠 네 자 1000원 시작합니다 얼마? 1000원? 5000원 5000원 6000원 6000원 10,000원 11,000원 15,000원 이거 레버값이 거의 한 4,500원 하지 않나요? 맞죠? 한 4,500원 하죠 15,000원 나왔습니다 세 번 셀게요 하나 16,000원 18,000원 근데 지금 보니까 철권 헤드까지 같이 꼽아져 있어요 스파 헤드 철권 헤드까지 다 중립 잡아주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2만원 나왔습니다 하나 22,000원 22,000원 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22,000원 그 다음에 아까 2만원 부르셨던 분이 누구지? 크레이지동팔 레버 꽁짜야 자 2만원 처럼 해 준 거로 돈 매우 가져가세요 나오셔서 휠이요 휠 천원 5,000원 5,000원 6,000원 6,000원 나왔어요? 7,000원 자 세 번 셀게요 하나 7만 5,000원 7만 6,000원 세 번 셀게요 하나 둘 8만원 8만 원 8,000원 이제 반값이야 이제 반값이야 8万 비싼거 알잖아요 라고 두듣듣 넣ám 하면서 움직이는데 85,000원 9,000원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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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 5,000원 9만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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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 5,000원 6,000원 4,000원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들 왜 이렇게 많지?